자 유튜브 바닷꿈님의 종목입니다. 아 요것도 상당히 2차전지가 주도를 했을 때 많이 언급됐던 종목이죠? 많이 내려왔네요. 사마알미늄 갖고 계십니다. 아이고. 자 매수가격이 11만 3,400원 5% 비중이신데 현재 10만 100원이죠? 사마알미늄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떨어져 있고 다행히 뭐 비중은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. 다행입니다. 자 그런데 사마알미늄이 높게 갔을 때는 이게 14만원까지 갔던 종목이니까요. 고전도입이 상당히 밀려내려와 있죠. 다시 한번 갈 수 있을런지 역시 2차전지 쪽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질문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죠. 자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사마알미늄 어떨까요? 네 먼저 2차전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. 아무래도 주가라는 게 적당히 가다가 쉬었다 가다가 쉬었다 매물도 좀 소화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요. 너무 심하게 움직였던 그 후유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쪽도 포함이 될 거고요. 신재생에너지 쪽도 포함이 될 거고 걱정거리가 조금 하나 늘어난 것 같아요. 뭐냐 하면 지금 바이튼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죠. 허공에다 대고 악수를 하는 거 하면 또 비행기 타호로 올라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 이름을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런지 지금 트럼프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지금 공화당 대표들 나머지 싹 다 합친 것보다 트럼프 지지율이 높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요. 또 한 가지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워싱턴 퍼스트지 같은 데서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9% 정도 트럼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물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법안으로 처리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하원 전부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어렵겠지만요. 대통령 행정명령 이런 걸로 한 것들은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많이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사모알미늄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던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알박이라고 그러죠. 알루미늄 박 그거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사모알미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초보다 지금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4만 원대 정도 그 아래에 있었죠. 그런데 지금 10만 원이니까 2.5배 이상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 전체적으로도 지지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설정해놓고 이탈하면 일단 정리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이 사모알미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금 좀 답답하게 좀 껴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. 62평선이 있는 자리가 10만 6천 원 정도입니다. 그리고 아래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122평선이 있는 자리가 9만 6천 원 정도예요. 그러니까 만 원 정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지금은 딱 그 중간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해보시고 조금 찬찬히 기다려 보시고요. 아래에서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9만 6천 원이라는 가격대 122평선이 위치한 자리입니다. 이 가격대를 만약에 좀 이탈을 한다면 이게 사실 2차 전지 쪽 전체적으로도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 것들 이런 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이 사마일미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한 220억 정도 영업이익이 그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4천억 정도 수준입니다. 그리고 이 bps라는 건 주당순자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12000원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지만요. 위쪽으로는 10만 6천 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좋은 모습이 나오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상단은 10만 6천 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단은 9만 6천 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를 좀 이탈하면 그땐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사마일미늄 살펴드렸습니다. 일단은 차트 흐름상 보시면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긴 하죠. 그런데 다른 2차전지 대표주에 비하면 나쁘게 좀 덜한 것 같긴 합니다.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. 사마일미늄 바닷꿈님의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